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또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잘한 것 별로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 하나 없는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심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압니다 주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우리의 부족함을 충분히 깨달으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그리고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오늘도 마땅히 받고 누릴 것이라고 자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그리고 지난 날 실수했던 것에 매몰되어 오늘도 절망과 자책에 빠지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귀하고 좋은 날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감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이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의 유익을 창출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낙은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은애와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자녀가 부모를 담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편견 세상 가치관과 무관심함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 같은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손을 뻗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땅에 와 털을 잡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 복된 가정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온 그들이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그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점을 이용해 나쁜 짓을 꾸미는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헤매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한국전쟁과 그리고 멀리 일제 침략하여 나라를 뺏기고 만주와 연해죄로 내쫓겼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럼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잊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내 고통과 슬픔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라 잃은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피할 카른막 한 조각 건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와 땀으로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교회 나와 예배 장소를 청소하고 각종 비품들을 챙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에게 주님의 다함이 없는 복을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양관에서 꼬마 학교가 진행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검도 활기차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외로 나가 진교를 나누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모여 사귐을 나눌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함을 얻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이 평온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그리고 자신의 누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응답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능과 소유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36장 8절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꽤 깁니다 반복되는 본문 26장과 반복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본문들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 폭 가에 또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의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다른 눈은 너희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여섯 폭도 올려 서로 연결하고 그 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노트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숫약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의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널판의 밑에도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고 그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고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고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 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주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고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꿸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쌓더라 그가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의 꽃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뇌의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뇌의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의 꽃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문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쌓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길게 이어지는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장부터 시작된 이 본문은 이제 39장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씩 읽어 내려갔던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본문들이죠 이 반복되는 본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있는데 몇 가지 출애국기의 패턴을 보면 몇 가지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말씀을 쭉 하시면 그 다음에 모세가 그대로 했다 하는 표현만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본문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국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전했다 안 했다 하는 내용이 없는 그리고 그냥 바로 실행이 되는 모세가 말을 하는 것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서는 피의 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파리들이 올라오는 재앙이라든지 또 가축들이 죽는 재앙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가서 또 다시 전하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는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서 그냥 축약되어 있는 생략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다가 조금 덧붙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길 광야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흘길을 가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허락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한 문장을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칼이나 전염병으로 치실까 하나이다 해서 이제 바로를 겁박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 덧붙였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다른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와 전달하는 모세 사이에 그런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생략되어 있고 그냥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는 방식으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메뚜기 제안 같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듣지 않고 직접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메뚜기 제안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국기의 서술의 이 방식들을 보면 그냥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모세는 그대로 전달했고 하는 이 방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의 특징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씩 점검은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부터 이어진 이 부분은 긴 반복입니다 그런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청사진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의사에서 받아 적는 장면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왔는데 그 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될 가로프 본문의 본문들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의학성경 중에서는 반복되는 구절로는 제일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국기서들을 보시면은 주석이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설교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니까 굳이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빼놓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렇게 좀 길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또 의미를 깨닫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아마 여러분을 읽으시면서 새로운 말씀처럼 보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출애국기 26장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반복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부가를 데려오는 그 장면인데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가서 배피를 데리고 와라 하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늙은 종이 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쭉 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리부가를 만나죠 만난 다음에 그 삼촌 집에 가서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음식 대접을 거절하고는 자기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의미 있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이 의미 있는 반복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귀찮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인쇄술로 그냥 찍어서 하면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컷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붙이면 되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냥 카피해서 붙이면 되니까 쉽죠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성경을 쓸 때는 아주 정중한 자세로 목욕을 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받아서 썼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 적는 겁니다 얼마나 엄숙한 과정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6, 37, 38, 39 저희가 읽어 내려가기에도 벅찰 만큼 또 읽어 내려가면서도 귀찮을 만큼 또 이걸 읽어야 되나 하는 정도로 마음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만큼의 반복인데 이 반복을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서기관들 이 반복되는 그 본문을 다시 그대로 적고 있는 받아서 적고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적고 있는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오늘부터 읽어 내려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반복된다 귀찮다 이런 마음으로 읽기보다는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다시 적었던 그 마음으로 이걸 왜 다시 적어야 될까 왜 다시 적으라고 하시는 걸까 왜 또다시 불러주시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또 내일 계속 이어지는 우리 본문들을 읽어 내려가신다면 아마도 더 큰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게 성경이 반복을 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대로 따랐다라는 뜻이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모세는 그것을 전달했고 그것이 인간의 고안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고 그 디자인을 모세는 정확하게 전달했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25장부터 31장까지 있었던 말씀은 설계도였다면 하나님의 설계도였다면 지금 36장부터 이어지는 이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설계도 그리고 신의 산 위에서의 설계도가 이제 이 땅 아래서 그리고 광야에서 실제화되는 실현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반복하기에는 충분하다 반복하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만들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흥미있는 단어를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사학자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아론이 만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고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디자인을 받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을 받아온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었느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받았고 전달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만들어냈다 거기는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끼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론이 스스로 디자인하고 아론이 만들기로 결정하고 아론이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은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지금 모세가 있고 받은 모세가 있고 디자인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아 그리고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주님의 일을 한다?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이 재미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회막을 다 만든 다음에 정작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절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회막에 그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아무리 모세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집중돼서 그거 혼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론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론이 만든 것은요 아론이 만든 것은 결과만 있습니다 그냥 금을 부었더니 금송화지가 나왔다 자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만드는 장면도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결과물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정 이 긴 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 이 과정 치수 다시 몇 장 다시 고는 몇 개 만들고 고리는 몇 개 만들고 다시 기본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은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노동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 노동은 출혈극기 앞부분에 나오는 노동입니다 또 하나 노동은 출혈극기 뒷부분에 나오는 노동이에요 하나 노동은 어떤 노동입니까? 바로를 위해서 짓고 있는 국고성 노동입니다 비돔과 라함셋이었죠 비돔과 라함셋을 짓기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짓고 있는 미스케노트입니다 이 국고성을 짓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장면에 나왔죠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을 지고 있었죠 그 짐을 굉장히 무거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노역으로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노동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혈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노동을 하게 돼요 해방 후의 첫 번째 노동입니다 구속 후의 첫 번째 노동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미스케노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이 성막은 자발적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은 억압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홀리아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해나가죠 이것이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노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은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하나씩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다시 확인하고 다시 치수를 보고 다시 일하는 그와 같은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짓고 있는 설계사들과 그리고 그것을 짓고 있는 기술자들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더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반복되는 것이 짜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식이다 신앙생활의 방식이다 하는 사실을 이 때로는 지겨움과 때로는 반복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청사진을 바라보고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